네 안녕하십니까 오진교예보 분석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말 및 다음주 기상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브리핑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토요일까지의 이 강수 전망 바로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때와 더불어 이 주말 동안에는 그리고 다음주 초까지도 한파, 강포, 풍랑 등 이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위험기상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매우 좋지 않은 날씨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안으로는 이 주의사항 그리고 위험기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기 상층부의 수증기 영상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도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다소 많이 떨어졌지만 낮 동안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우리나라 내륙 곳곳에는 다소 따뜻한 공기들이 분포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증기 영상에서 우리나라 북쪽에 이와 같이 큰 검은색 선으로 경계가 나타나는 저기압성 소형돌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영하 40도 약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을 기준으로 영하 40도의 창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중심부가 소형돌이 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검은색 선 이 경계가 점차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창공기가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에 있던 우리나라 내륙 쪽으로 접반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에 따름 굉장히 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와 함께 이 창공기가 우리나라를 모두 점유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강한 한파 그리고 이때 이 창공기가 내려앉으면서 발생을 하는 매우 강한 바람 그리고 해상에는 이로 인한 풍랑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창공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래만 쪽으로부터 이 다소 낮은 구름대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부지방에도 다소 약한 눈구름이 발생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구름대의 일부 영역과 북쪽에서 내려앉는 창공기가 결부하면서 다소 강한 눈구름대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강수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수는 크게 24일부터 27일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저기압 소형돌이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층부에 이 저기압 소형돌이가 내려앉는 시기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더 상세적으로 나눠보면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24일 쪽의 모습과 26일 쪽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즉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의 강수는 이 전리저기압이 돌고 있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저기압의 중심부에 담겨있는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다이렉트로 남아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강수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 24, 25일이 넘어가고 난 뒤 이제 일요일이 되겠는데 26일부터는 강수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이 전리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만 이 저기압의 좌측 가장자리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분포하던 찬 공기들이 저기압의 반시계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서쪽 지방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강수 메커니즘에 의한 대설이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크게 지금 가장 관심이 많으신 24일부터 25일은 이와 같이 저기압 중심부에 들어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 강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모델에서 나타나는 이때의 강수 형태들을 구분을 해보면 이와 같이 북쪽에서 바로 찬 공기가 내려앉는 시기에는 우리나라 주로 동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들이 우리나라 동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찬 공기가 서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26일부터는 이 핵이 차이한 눈구름대들이 이 서해상에서 발달을 하면서 주로 제주도와 서쪽 지방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5일까지는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 눈구름 영향을 받는 지역이 강원 영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들이 이 동풍을 따라서 동해안 쪽으로 접안하는 그러한 형태의 강수 시스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쪽에서 가라앉는 찬 공기가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수도권 쪽을 중심으로는 불안정이 약하게 발달을 하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들의 영향을 잠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24일부터 25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때 나타나는 그러한 강수 형태라고 예상이 되고요. 26일부터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상층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강원 영동의 눈구름대들은 동진하면서 벗어나지만 이때부터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들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전라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24일부터 25일 쪽에 있는 강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강수 예측도를 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우선 이와 같이 24일 낮경도가 되면 이와 같이 강수대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동해상에 분포를 하고 있는 이 핵이차에 의한 눈구름대들은 동해안 쪽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약한 불안정에 의한 기압골구름대들이 영향을 주는 시기가 14일 낮 정도로 24일 낮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중부지방,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 수도권 지방에 다소 영향을 준 이후에 바로 약화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로 동쪽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겠습니다. 24일 090시부터 15시 사이가 되겠는데 이때는 수도권 쪽으로 약한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상 하부에서는 바람이 강한 북풍류가 유입이 되고 그 전단에서 서풍류가 불어들면서 약하게 기압골이 동반이 되겠고요. 이때와 함께 구름대들이 다소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예상되는 적설의 양을 좀 구분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쪽인 동부,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73cm의 적설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서울 쪽은 적설까지는 기록하지 않은 약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에 인접한 동쪽의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이쪽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1에서 5cm의 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변동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서울 쪽을 중심으로는 눈이 쌓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는 서울 쪽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눈이 내리더라도 쌓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풍의 찬 공기의 강도가 강해서 조금 더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형태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게 되면 기압골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서울에도 약하지만 눈이 다소 쌓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오늘 오후에 이 적설 예보를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수 메커니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전단에 있던 따뜻한 공기를 들어오면서 들러오리면서 내리는 강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짧은 시간에 눈이 내리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강수 메커니즘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앉은 찬 공기가 이 동풍을 따라 이 해상에서 눈구름대를 만들어내고 동해안으로 접안시키는 그러한 눈구름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 즉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쪽에 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눈이 내리는 기간은 24일 낮부터 25일 낮 정도로 약 24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부터 한기가 진출을 하고 해상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동풍을 따라 동해안 쪽에 영향을 주겠고요. 주요 타켓은 강원 영동입니다. 강한 눈이 내리는 시기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 약 새벽 3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적설의 양은 대체적으로 5에서 20cm로 이 대설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많은 곳을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간 인근이나 이 찬 공기가 조금 더 가깝게 진행되는 이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30cm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많은 곳에 대한 변동성은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이 날씨 예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24일부터 25일날 강한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바로 강원 영동 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설 특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이후에 서쪽으로 진출을 하는 이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주로 집중이 되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이벤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기간 25일부터 27일 토요일 후반부터 일요일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상되는 강수 메커니즘인데요. 우선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이 해기차의 눈구름대가 제주도부터 순차적으로 이 전라 서해안까지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24일 밤부터 그리고 서해안 쪽은 25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메커니즘은 동해안 쪽에 내렸던 강수 메커니즘과 동일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 적설은 아직까지 예보 기간이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산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 12월 달에 내리는 서해안의 눈의 특징들은 굉장히 많은 눈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대솔특보 경우에 따라서는 경보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예보와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25일부터 27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발달했던 눈구름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참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해상에서 대규모의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위 내린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추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925hPa의 예상 기온 그래프입니다. 고도상으로는 지상으로부터 약 800m 정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고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란색 박스 중에서도 조금 더 진한 부분이 24일부터 25일까지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도 부근에서 대략적으로 영하 20도까지 급격하게 24시간 만에 20도가량이 떨어지는 매우 급격한 기온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내리는 눈의 원인도 이와 같이 급격하게 내려앉는 찬 공기 전단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에도 매우 추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기온 그래프인데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약 18도 정도가량 기온이 대폭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18일로 넘어가면서 다시 기온이 반등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던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기온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신다면 지금 24일부터 27일까지 기온이 17일 쪽에는 약간 V자 형태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면 24일부터 27일까지는 굉장히 좀 굴곡이 커다란 U자 형태의 지금 다소 찬 공기 영향이 지속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일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기온은 27일까지도 좀 영향을 주면서 한파특보가 매우 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28일 쪽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기온이 조금 변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강하게 또는 급격하게 가라앉는 기간에는 굉장히 바람도 강해지고 이에 따라서 내륙에서는 강풍 그리고 해상에서는 풍랑이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한파로 인한 부분과 강풍, 풍랑에 대한 주의도 각별히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기상 전망을 이 기온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찬 공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영향을 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서쪽에서부터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던 그러한 지상부의 모습이 서풍을 유도시키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찬 공기가 있는 가운데 서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공기 전체가 기단의 성격이 바뀌는 형태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8일경에도 한 차례 따뜻한 성격을 가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따뜻한 성격이라는 건 기장 요소가 그렇다는 것이지 강수 형태가 비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28일에 현재 중개해부상에는 강수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28일 쪽에 강수해부 또는 하늘상태가 다소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중개해부 형태를 보시면 28일 쪽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로 서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도를 비롯한 전라도까지 이와 같이 구름 많거나 흐림 상태로 강수 쪽으로 변모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지금 예보를 변경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보시기가 당겨옴에 따라 28일 쪽의 예보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4일부터 27일까지 매우 추워지는 날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준비해서 배포 예정인 선제자료 중에 이 한파일수 분석한 내용을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 평년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한파일수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강원도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일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해안과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한파일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한파일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고요. 특히나 2010년대를, 2070년대와 연평균 한파일수가 발표됐던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하게 되면 주로 우리나라 내륙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내륙 그리고 충청도의 북쪽, 수도권의 남동쪽이 되겠는데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2070년대에 비해서 한파일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단순한 통계 자체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 중부의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일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한파일수는 아침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한파일수, 한파특보를 발표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4일에서 25일은 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 안 된다를 서울 쪽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내려도 쌓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적으로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해를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12월달의 강수 특징이 서쪽 지방에 집중되는 특징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서울, 인천, 청주, 광주 등 우리나라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나타났던 적이 다소 많다. 상대적으로 대구나 강릉 등 동쪽 지방보다는 조금 더 자주 있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있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의 눈은 주로 강원 영동에 집중된다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죠. 24일 낮 동안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동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눈이 내린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북부, 경기 동부는 1,3cm, 강원 영서 1,5cm, 서울은 적설까지 기록하지 않는 약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변동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다소 1cm 미만 정도의 적설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후에 발표되는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기간 24일부터 25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는 강원 영동의 내용입니다.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이 가장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설특보, 경우에 따라서는 경보까지도 발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25일 후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폭설지역이 내리는 차량을 운행하는 곳에서는 각별하게 대단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체나 눈길 사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거리 이동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부를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는 강추위, 그로 인한 강한 바람, 이에 나타나는 강풍 풍랑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까지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그리고 한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한 서쪽과 동쪽 지방에서는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해상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최대 5미터 이상의 높은 물결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해상, 안전사고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24일부터 25일 쪽, 그리고 25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서쪽 지방의 눈과 함께 강설이 동반되는 한파이기 때문에 제설 작업 시 눈이 얼어붙음으로 인해서 제설 작업이 다소 지장을 줄 우려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설 작업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설물 등 동파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동파 피해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의 브리핑이었습니다.